통일의 부정적인 젊은이들이 무려 30%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수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손이익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통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북을 통틀어서 통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김정은 단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대박의 세상을 이루게 되면 남과 북 국민들 모두가 다 더 잘 살게 됩니다. 김정은만 세습 왕권 같은 권력을 놓치게 되니까 손해를 볼 뿐이죠. 김정은 정권의 수혜자들 극히 일부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오히려 통일대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면 남측 국민들이 아주 더 잘 살게 됩니다. 특히 북측의 국민들은 대다수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경제 실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꿈 같은 나라를 이룩하고 모두 함께 잘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이야기, 세계 G2의 선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이 동서톡일 후에 3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합한 통일대박 구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독일은 통일 후 30년 동안이나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처음 8년 동안은 통일세로 소득의 7.5%나 납부했고 그 후 2020년까지 모두 30년 동안 소득의 5.5%를 납부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서도 좀 더 잘 사는 이런 정도의 통일이 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30년이 아니라 단지 10년이면 됩니다. 그것도 통일세로는 소득의 2%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1%로 가능했던 것을 문재인 정권이 나라 빚을 천조원 넘게 올려놓는 바람에 구득이 1%에서 2%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매년 2%씩 10번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통일대박 구도 하에서의 경제 성장을 감안하면 오히려 큰 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대박 구도에 따라서 통일이 되면 남한은 나만대로 매년 11%에 당하는 소득 증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2%만 떼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대박이죠. 결국 통일 10년 후 통일대박이 달성되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서 세계 G2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대박의 비밀입니다. 통일은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 젊은이들이 도전적으로 통일대박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다 함께 통일의 길로 들어서서 우리 민족 모두 함께 자유로운 가운데서 인간답게 모두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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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